아이씨 뭐야 야 야 칠 뻔했잖아 야 미켜준다 야 뭐야 뭐야 야 야 야 야 야 야 씨씨가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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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저한테 민수가 전화 왔는데요 지금 제가 어딘지 모르고 있어요 저를 방금 지나쳐서 원우랑 은별이 지나갔거든요 저를 발견 못하고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민수야 어 찾았나 아니 못찾았네 비용신 어떻게 피우지 이 새끼 야 민수야 바벨드위지 제주도 여행 아하하하 뭐야 씨 봐 오티디 한번만 있어가지고 오티디 뭐야 왜 안 찍어줘요 왜 안 찍어줘요? 어때요? 공항패스 약간 에스파 자 여기 양갱이가 이제 탑승수석 끝내고 왔는데요 양갱이가 먼저 찾아야 돼 양갱이 크게 불러봐 양갱아 有馬 한예종 iu 공항패스 한예종 수지 아 왜 이제 왔어 수지야 한예종 iu 유맥띵다 나 음악주식 미얀다래 서버네헤 원우아 원우아 왔어? 아 너도 원우누아 얼굴이 많이 부었어 방 창조에다니다 방 창조에다니다 진 님 진지 이 우리 미미 내서 먹을 거야 미미야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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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숙 오빠가 커피를 산다 소문 내줘와 세 가지만 아 나 다 사주는 게 아니고 소문 내줘와 그래도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비가 또 천만 원 갚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비로 이 얘기 제공했어요 그거를 찍고 싶대가지고 지금 이지를 한 건데 도롱룡 비 탈킬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 도라에몽 비 비시립 해보세요 도 도라이시끼 비 비이시스에끼 뭐라고 도비로 이행이 제조 뭐라고 도비로 이행이 제조 도 도라나 지발놈아 제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엄마 1 띠 비 비는 게 없나 하하하하 호흡 네세 셜끼가 이봐 배노 헛 하하하하 하하하 방금 메이드 한 번 다시 해줘 어디서부터 해야 해? 다시 해봐 내가 방번 던져줄게 하하 크흡 넌 춥다라서 뭐해 근데 왜 지염이 방방송을 다니는다는걸로 그래 맞아 난 지민이야 안녕 제이홉 얼른 나 RM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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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사야 제주는 언제 와 본 적 있어? 와 이상형 혹시 전자 왔을 경우는? 하아 하아 저런거는 우지막지하게 해드셨네 이게 노래 좀 틀어봐 아니 이게 차가 엄청 고데기여서 이게 뭐야 미디어가 안되는데? 아니 옵션이 없나? 노 노 잠깐만 블루투스로 와보자 블루투스 들을수도 있잖아 뭐야 자연의 소리는 있어요 틀어볼래? 하아 신청곡 신청곡 없어? 이주유의 월화연가 아 영국이지 어 나 그거 아니면 안들어 아 뭐야 어 어 이거 개 좋은거 아니야? 다리 따라 부르자 일단 못 따라 부르기만 해라 진아들 자 시작 아직 아니다 아아 나 다있냐 아 아 도착했습니다 고향 있었는데 고향 어디갔어? 들어가서 불숲으로 맥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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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고향 부르는 법인데? 맥앙 맥앙 마시맛 나었나? 야 뭐란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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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여워 아이 착해 아 여기가 저희 숙소인가봐요 다잘 진짜 넣어봐요 아랑 이렇게 못 참고 댄스 이렇게 아이템으로 아침에 암포 킵블 암마 아버지 지금이 기회에 쳐버리죠 뭐야 야 야 칠 뻔했잖아 야 미켜준다 야 미켜준다 야 뭐야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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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저희는 여기 또 제주도 온 김에 초호화 게스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질투 나요 어 왜요 가슴이 저보다 커서 너무 글래머러스한 모습으로 이성들을 현혹하려는 모습 너무 빡스끼가 좀 있죠 아 지금 초호화 게스트에 대해서 그러면 올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분은 더 이상 저희랑 레벨이 좀 맞지 않죠 아 어나더 레벨 그쵸 그쵸 은별이가 뭐 질투하고 이럴 레벨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나면은 어떻게 인사를 하실건지 하영 인사 안하죠 솔직히 저는 질투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야 뭐냐 빨라스 인사해야지 하하하하하하 사기다 하하하하 오빠 두 분 어 어떤 일로 제주대 오셨나요 두 분 개인의 일정으로 오셨는데 여기서 헌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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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해수욕장에 놀러왔는데요 야 노는 분위기가 전혀 아닌데 빠져 죽으러 오는거지 아니 잠깐만 아 근데 이게 지금 빛이 없어가지고 잠깐님 봐봐요 이렇게 빛이 있으면 우려지역이에요 반랄하자 아버지야 아버지 인명피해 우려지역입니다 어떻게 해 뭔데 이기는 싫어 아 자자자자자 여기 여기 아유 원호야 해껏 해봐요 아니야 야 어딜 잡는거야 어딜까지 잡아야돼 이제 시작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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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절대 지기 싫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게임은 무조건 이겨야돼 하하하하 絶